안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우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소금 아삭아삭 아삭아삭 막걸맛 이제 안은때문에 꼬리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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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개는 가득한 건가요? 참기름을 잘라요 절개하는게 잘 먹어요 절개하고 절개해서 절개하는게 잘 먹어요 절개가 새색 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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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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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양념장 닭고기 고춧가루 파 다진 마늘 고추 양파 잘 익습니다 고춧가루 고추 국물의 고춧가루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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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먹는건... 치즈와 치즈 그리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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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